다이나믹 부산을 대체할 부산의 새로운 슬로건이 부산 이즈 굿, 부산이라 좋다로 정해졌습니다.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20년 만에 바꾸는 건데 특색이 없다는 반응도 많고, 또 다른 도시의 슬로건과 비슷해 시작부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부산이라 좋다, 즉 부산 이즈 굿, 시민 선호도 조사와 부산시 도시브랜드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부산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기존 슬로건 다이나믹 부산을 20년 만에 바꾸는 건데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우선 부르기가 편하고요. 굿이라는 이미지가 밝고 좋은 쪽의 이미지라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라서 좋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던데 그렇게는 안 보이고 좀 너무 단순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이나믹 부산이 더 좋지 않나... 부산시 공식 블로그와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는 특색이 없다, 세금 낭비다, 예전 슬로건이 더 낫다 등 비판 여론이 우세합니다. 특히 부산의 특색을 전혀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인구 20만의 소도수인 충주시가 2007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도시 슬로건 굿 충주와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굿이란 단어에 포함된 뜻도 비슷합니다. 부산은 G를 세계를 뜻하는 글로벌을, 충주는 크다는 뜻의 그레이트를, O는 두 도시 모두 오픈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O와 D는 조금 뜻이 다르지만 굿이란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비슷해 부산시 도시 브랜드 위원회에서도 중복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시 내부에서조차 새로운 슬로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부산을 대체할 새로운 슬로건, 부산 이즈 굿이 결정됐지만 이처럼 엇갈린 반응 속에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